하이푼 안녕 해피애기털이야 써봐 이 태풍 랍스톰이 한단에 써진 싸우 미친판 아 저 덱은 그냥 힘든데 저거 이길라면 지금 드로우 3장에서 그 마음 날리고 와야되는데 오 야쓰 어하하 아이푼? 터버려가지고 시켜야될거같은데 신의 심판이다 어떻게 그럴수있냐 신의 심판이라니 안녕 해피애기털이야 하하하하 이게 연실하는거거든 손패 하나 터지겠네 뭐 터질려나 어 이제 얘네 둘이서 야라랄건디 손패 뭐가 날아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킬 이기는 아니다 저거 지금 손패에 10개 있으니까 그것도 문젠데 세트를 뭘 했냐에 따라서 지금 달리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야 아아씨 짜증나게 지금 손패 재물량이라도 됐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의식이라도 억지로 해보는데 오뚜기맨 오뚜기맨 답이 없어요 맞아 오뚜기맨 답이 없어 스클라 나 함정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거 봐 알았다 함정 쓰게 해줄게 함정이 그렇게 쓰고 싶어 스클라 쏘바 에이 히히힣 태풍 랍스톰이 한단 했어진 싸 그렇네요 죽어라 끔찍하고 사악한고사 죽음을 맞이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